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증권과 하우스들의 목표가들이 줄줄이 좀 하향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났는데요 셀트리온 주가는 15만원대 지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1봉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밑꼬리가 나타나는 양봉이에요 그래서 한 400원 정도 올라와서 강보합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3월달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규로 셀트리온 제약중심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회선을 타는 흐름이 낫다라가 다시 또 한 일주일 정도는 21회평과 5회선에서 조금 이제 살짝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제 21회평과 5회평산이 조금 이제 하해되는 어떤 흐름의 캔들 위치가 좀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는 이제 다시 하방의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분봉상으로 조금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3분봉으로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15만원대를 좀 붕괴를 또 분봉상으로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15만 2400원까지 오전에 나왔다가 이제 오후에는 일종의 이제 아침에 올리고 난 다음에 플랫형으로 이제 한 4시간 정도가 갔죠 시간에는 200원 정도 빠져서 그래도 15만원대에서 유지를 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죠 자 프로그램 쪽에 어떤 장중해 매수는 좀 들어왔고 자 외국인들이 일단은 다시 또 일단 매수로 오면서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견주함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기간들은 꾸준하게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매수량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다시 또 9만주로 매수하면서 일단은 이제 뭐 표상으로는 양매수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좀 견주해졌습니다 개인들은 또 10만원 넘게 좀 매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밑골이 나오면서 좀 양봉인데 그래서 이 빨리 이제 21위평과 5위평선을 해보가면서 이 16만원대 이 부분들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이달 말에 있는 이제 정기주주총회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이후에 이제 삼사병 이라든지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복귀 확정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자가 간다면서 향후에 어떤 식의 어떤 이제 청사진을 펼칠 건가 이게 상당히 좀 주목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으로 보면 제약도 이제 플랫형 조정을 일주일 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에서도 외국계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반대로 삼사가 또 주가도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다릅니다만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들이 좀 매도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1위평의 지지 흐름이 이제 중요한 어떤 국면으로 좀 가겠죠 자 이런 흐름에서 좀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코싹시장에서 1등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 작년부터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과 1위 자리를 계속 경합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총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말고 에포프로에도 지금 밀리면서 3위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내려 앉았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대형주 뭐 중형주 시가총액이 코로나의 어떤 절정이었던 2021년도 기준으로는 연수로는 3년째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어떤 시장의 2차전지 중심의 어떤 대형주의 어떤 흐름들로 나오면서 시가총액에서 꾸준히 이제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는데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전을 본다면 이런 어떤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4% 정도 밖에 안올랐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베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오히려 최근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아니면 거의 이제 뭐 마이너스 형태로 흐름이 나올 뻔했는데 3월달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었던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복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기관들의 어떤 목표주가 하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어떤 가치형 하우스인 신형증권이 8만6천원에서 8만3천원 유진투자증권은 사실 셀트리온 쪽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목표가 들을 많이 좀 제시하는 하우스인데 여기도 보면 9만원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뭐 nh 뭐 kb 다월 대부분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의 어떤 이제 목표 리포터를 제시한 하우스 중에서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니까요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업에 관련된 어떤 이 경쟁심화 경쟁심화는 뭐 다른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가 되면 이 독점적인 어떤 부분들을 한 1년 반 정도 셀트리온이 늘렸는데 최근에는 퍼스트 무브와 후발제 세컨드 무브의 어떤 차이자체가 6개월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이 중국 쪽이나 인도 쪽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블록버스트 바이오 약품이 만료가 되어서 바이오시밀러 가면 보통 이제 10개 이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트 무브들도 오리지날에 비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가격 채청 자체를 파격적으로 낮춰서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심화가 되니까 성장성도 좀 줄고 OP 마진들도 과거 대비 좀 줄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실질적인 유통을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영향을 계속 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도 이런 어떤 경쟁심화 본업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본래는 사실은 의약품이라는 게 경기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 경기가 좀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주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도 빠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경쟁심화로 가격의 어떤 폭락이 이제 실적단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죠 특히나 올해 내년도까지 영업이익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하는 가정에서 계속 하향 조정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외부 변수 그러니까 이제 삼사병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올해 가운데 지금 상반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어떤 이 거래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어다 보니까 공매도의 어떤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는 말은 공매도는 이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수급상의 악재 요인을 계속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월달에 결과적으로 이제 서정윤 명예회장에 이 구원투수의 어떤 등판에 어떤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올라왔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삼사병 관련되는 이 모멘텀이 이런 어떤 펀드멘탈보다 좀 더 이제 주가에 있는 중요한 어떤 국면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6월 8일까지 일단 3개월간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에 보면 이제 서정윤 명예회장과 이 삼사병 이 복귀 시나리오 가운데 이 이후에는 이제 본격화 될 수 있는 삼사병에 관련되는 이제 힌트를 이번 주 총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무적인 어떤 기사들이 이제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어떤 이제 7만 3천원의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한 50%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삼사병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 재무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90억대의 이제 법인세 한금 받고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되었다 요런 어떤 기사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정상적인 어떤 기업인데요 아 이 중에서 이제 운전자본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 이제 영향이 좀 있다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출 접근 매출을 하는데 이제 외상으로 이제 거래하는 게 매출 재건이죠 그리고 이제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쌓아오는 재고 자산 결국 이제 돈이 매출했는데 안 들어오는 게 매출 재건이고 팔면 돈입니다만 팔지 못했을 때 쌓아놓는 게 이제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돈이 묶이는 어떤 자산이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갖고 있는 매입 채무 이걸 뺀 걸 운전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에 이제 연관이 주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매출 재건과 재고 자산의 어떤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에는 운전자본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티론 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뭐 베거젤마라든지 어 돈의 회질 같은 이런 신제품 도입 관련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출 재건과 재고 자산의 어떤 정가 요인으로 뭐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면요 이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일단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 15만원대 윗단에서 이 평선의 어떤 회복들을 완벽히 좀 보이면서 16만원대 회복에 대한 어떤 도전이 나올 수 있는 봉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좀 더 확전되면서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되어 내일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